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이 펫은 갑니다 다음이 펫 계정은 갑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악씨 세 판 이기면 챌린저인 아이디를 형이 세 판 이기면 챌린저하면 진짜 망경이라면 들어갈거죠? 나? 악씨랑 해야지 악씨 없으면 망기랑 해야지 악씨 없으면 망기랑 해야지 랭크도 조심스럽게 일단 픽창 다 가리고 제발 프로게이머 계속 픽창때 영상이고 뭐고 다 안보면서 계속 빌면서 펫고 저격하고 저격은 안해 저번 하지 않았어요? 저격은 안해봤어 해봤나? 내 아이디로 안했을걸? 애들 초대해서 왔을때 하고 그리고 제일 이득한게 뭐냐면 악씨에미를 빨고있을때 만기는 솔랭에서 부캐 부캐를 올려놓는단 말이야 마스터 MMR을 그 MMR까지 빨면서 난 정말 소프트의 정인거에 감사해요 야 프세 짱이다 난 정말 소프트하게 잘한거 같아 쟤 잘하던데 쟤 뭔가 야쏘 잘하던데 이제 시중자분들은 야쏘 장인 이런거 멋있게 내가 간답니다 또 장인대장 나온다고 이러면 지지 지지 아 나와요? 지지 지지 이러시네 아 너무 잘하던데 전쟁을 원한게 아니야 어 오케이 아 루샨 언딜이야 설마? 어 루샨 언딜 와 언제쩍 루샨 언딜이야? 그니까 자 1레벨에 Q찍냐 W찍냐 음 둘다 됐는데 1레벨에 루샨 Q찍냐 W도 괜찮은데 1레벨에 루샨 Q찍냐 W도 괜찮은데 W찍을게 바텀 여기에 1분 10초 와 넣었죠 치즈할게요 이거 뭐에요? 몰라 아 이거 치즈 이러는데 아 이거 치즈 이러는데 10초에 아직 안받아도 돼 좀 이따 봐도 되지 않나? 아 빨리 바꿨는데 쿨 돌이란 얘기구나 맞지 아닌데 어차피 두개 충전자 했잖아 지금 끊을 때 됐다 진짜 이제 11연패는 진짜 오바다 이제 이길 때 됐다 이제 이제 오케 이기자 오케 사실 나도 라칸 기가 믿기게 잘하거든 가자 악시야 응 자야할걸 그랬나 아니 근데 쓰레쉬 뺏겨가지고 상호가 쓰레쉬 자신있으니까 라칸도 잘해 엄청 잘해 라칸 1레벨 루샨한테 박아줘 아 잠깐만 나 다 스마트킬인데 잠깐만 스마트킬 아 깜짝이야 너도 갑자기 칼리랑 멀어졌는데 드라우기까지 깜짝 놀랐어 아 아 퓨지그 꺼내요 한대 장글 뭐예요 한대 장글 그라하스 퓨지그 꺼내야 오케이 아 아 엽 오케이 깍잎 하스 조심 깍잎 위드 뭐냐 여기 오케 이거 내려올 수도 있나 내려올거 같은데 여기있다 카즈프 근데 피가 없다 하지말까 그러면? 살짝 애매해 카즈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무난하게 가면 우리가 유리해? 6렙부터는 우리가 좋지않나다 카즈프 역시 아소 장인인가? 카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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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 Fifth 카즈프 어디있지? 보일 때까지 좀 살려야 되죠? 날 써도 안보이네 근데 왠지 탓만 갈 것 같은데 그라가스는 그치 얘네 나는 못 잡았어 이 와드 나 좀 끌려주는게? 나쁘지 않은데 육렙 찍으면 바로 왔다 내가 데려올게 이거 뭐 계속 안보이지? 육렙에 이긴다 육렙에 무조건 이긴다 이거 와 나이스 우리 미드정글 잘하는데 이번판 팀은 드디어 이제 시작된다 백팽! 백팽 찍어줘 어 백팽 이게 딱 봐도 대기해볼수도 있어 설마 크리시가 고원이라서 형 목표지않아 절대 안 죽을거 같아 백팽까지가 저 때문에 다가가 킹생까지 신발 2 2 3 6 6개 차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음 나쁘지 않은거 같애 라인전 서트린 스타일 아니네 탑 갔다. 안 돼. 싸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싸움 무조건 이기겠다. 질 수가 없겠다. 맞지? 거의 무조건 이기겠다. 상버리 핑크가 적이 핑크구나. 같이 치우자. 야 시상아 이거 주물룩 룬 좋다. 탑만 판다. 계속 탑만 가는데? 티젠입니다. 바삭. 바로 빼어주고. 오케이. 진짜 잘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에 잘해주면 엄청. 우리도 이거 뒤쳐지면 안되지 한번 걸까 그냥? 시원하게? 나오면 나오면. 날 거 같은데. 애들 핏 가져가지고. Q 날리면서. Q 맞으면 그냥 알죠. 나이스. 저게 안 죽어? 한 대. 저게 한 대. 나이스. 제이스가 정리해줬다. 압시 못 봤어. 확실하죠? 아 압시 못 봤어. 못 봤나?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으면 다행이다. 이거 뭔 일인데. 아냐 아무 일 없었어. 악시랑 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는 거 같냐? 되게 무섭냐? 이거 왜 왜? 편하게 편하게. 니 목소리 들으면 편하게 되지가 않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희성이가 막. 히어로 해도. 실수해도 뭘 안해. 아 그래? 그럼 나 좀. 실수가 연달아 나오면. 아 그래? 졸린가 본데. 이제 좀 졸린가본데 하거든. 연속으로 계속하면. 하루에 3번정도 실수하면. 하루에 3번정도 실수하면. 하루에 3번정도 실수하면. 하루에. 스트레쉬 위에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미친다는데. 미쳤는데. 나이스. 그래 바로 이거지. 우리의 공격성. 나이스하스야. 이거 스트레쉬가 없는데. 저거. 미친 일도 있는데. 저거는. 안되겠다. 너무 쉽다. 빠사 피해주고. 들어간거 같은데. 오케 바로 살려주고. 아야야야. 앞서 살린거 아니야 지금. 타오를 막으려고. 일부러. 까부는거같은데. 오케오. 딱봐도 까부는각이잖아. 연기 없구만 손 바로 떨어봐라 일단 기선제압 난 뒤에서 깔짝깔짝하면 걸어볼게 형 그러다 가요 그럴 수 있겠다 형 그러다 가요 2평평 큐면 낫어요 뺄게 대신 끌려야 그렇지 그렇지 뺄게 도마온 대신 끌려야 돼 제이스 온다 제이스 온다 나이스 이거 창호가 잘해줬다 이런게 뒷바라지에요 대신 끌려줘야 돼 다 오케이 서포터 담았어요 이제 빼면 되겠다 할만큼 했다 너무 까붓는데 일단 누플요? 형호야 야 얘 누플 아 미안해 너무 까붓다니까요 바로 체크할게요 아까 그 쓰레싱보다 더 까불었어요 상호 11연패는 상호 손에 달려있지 아 오케이 내가 살릴게 나하고 향로 갈까? 잠깐만 템밤 봐봐요 템 탭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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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로가서 악시잖아 원딜이 원딜 태워해줘야 되니까 솔라리도 괜찮아요 나 솔라리 이런거 다 필요없고 이거에다 기사의 명세 가고 지크 갈거야 오케이 오케이 악시잖아 상라도 괜찮아요 악시야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지금 듀아하니까 서로 실수해도 뭐라 하지 않기로 하자 응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서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게임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응 서로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응 실수해도 뭐라 안해 근데 웬만하면 말도 안되는 실수? 안 죽을 거나 안 죽을 거나 안 죽는 게 맞아 그게 게임이 피베지면 힘드니까 오케이 형이 보통 오늘 쓰레시로 자꾸 안 죽을 거 죽어서 게임 못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라칸은 그나마 좀 다행 괜찮은 그나마 와 근데 이거 라칸 픽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나 라칸도 잘한다니까 여기 여기 그라카스 가네 아니 이게 아칼리랑 다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지금 진짜 뛰고 빠지고 이야 뻘궁 지렸고요 뻘궁 지렸고요 당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28초 얼마 안 돼 응 근데 원래 Milky 궁같은 거 막 Acho, ejemplo 빠지는 거 안 좋긴해 그걸로 킬을 뺄 수 있는데 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빠졌잖아 아 오케이, 확실히 나 이런거 알려주는거 너무 좋다 지금 음..어.. 근데 괜찮아라 어, 시도같은거 좋아 시도같은거 어, 할만하지 않나? 야소 궁있다 야소장에 어, 없어? 별거 없죠? 와 제이스 칼리 오졌다 형께 오오, 오오, 나이스 이구나 야 역시 이게 마스터 키우니까 내가 수준이 만든다 나랑이라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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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높여져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준이 딱딱 맞아주네 상호가 아래에서 하면 안돼 맞지? 어, 그러니까 진짜 아래에서 할 그게 아닌데 아 너무 좋고 아 근데 위쪽 라인 너무 잘해줬다 이번판 음, 이번판 진짜 좋네 상상이 벌리하지 않나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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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나이스 양로 오케이, 양로 나왔고 이번판은 근데 웬만하면 안 비벼지겠다 애들 그 템을 보니까 나도 절대 안 죽으면 살게 음 깼다, 연패 깼다 연패 깼다, 연패 깼다 드디어 연패 깬 것 같다, 드디어 이판은 진짜 깬 것 같다 연패 깨면 이제 연승이야 무조건 그쵸, 맞아 세상이 꼭 안전할 필요가 없지 나 아직 궁쿨 오케이 형 거기 살짝 까보는다 살짝 까보는 포션 그니까 우리 팀이 안보이니까 전령같은거 딱 먹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팀이 음, 전령이나 용같은거 먹어주면 되긴 하는데 용을 먹어야겠다 그냥 카사도 조금 까무는데 카사도 조금 까무는데 030 까불만해, 템이 카사도 되게 잘컨나 엄청 쎄게 개잘컨네 리치빙 바로 뛰어버렸는데 조냐 말고 오우 딜이 엄청 쓰겠다 방금 보다이브 형 방금 방금 카즉스랑 RW 들어갔으면 잡았잖아요 RW 지금 고고고고고고고고 미드에 곧 두마리에 미드에 곧 두마리에 오케이 노플 풀 빼는거 완전 이득이다 난 80초 밖에 안되는데 맞지 제가 방금 타워 안에 안에 박혀있을때 바로 갓수는 잡았을 19,40 24,35 오케이 형 서포터같아요 지금 오케이 되게 서포터같아 요 아시아 내 아시레드 아시레드 나이스 이던가 해본다 완전 좋다 이거 운영이 운영을 딱 할줄 아네 높은 티어니까 아까 탈런 억울하게 진입한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프지않네 바비 여기 한번 가볼래? 여기 찍다던데 오 맞췄어 오 호오오 쉴드 와 나이스 오호호오 핵 δια꽁 호호 장난하지? 장난아니라 뭐야 저거 하자고? 야스워봇인데? 이거 라인 밀어넣고 그라가스 플래시라도 빼놓으면 되지? 그냥 그라가스 뭐라고 해? 피서가 좀 오버 아니야? 근데 그라가스 칼리라서 이게 옛날 향로가 아니라 좀 애매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대신 빼야지 리키긴 했다 이게 그라가스를 따고 가면 생각없는데 이거 낚시할까 계속? 낚시하면 좀 이득볼려나? 무조건 낚시 봐야되 옛날 향로가 아니라 옛날 향로면은 그냥 처리되는데 제이스 테론이에요 어 겨울 탈리스 침간 어 겨울 여기 지크 가야지 여기 지크 가야지 야 지크 가야지 아 여기 지크 가야지 아! 음 뭐야 어어? 아칼리, 그라가스, 아쿠라서 바론가는거 아니야? 음 애들 왜 갑자기 던지냐 차려라, 하리나 조심 어어? 어? 어? 오케이 와, 세다 가사지 이게 진짜 세 가지 아, 진짜 내 춤은 어우 너무 끝내준다 근데 바론은 일단 뭐하지? 제이스가 1대1이 안 돼서 그냥 싸움을 걸어주는게 어, 그냥 바론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안오면 먹고 안오면 먹고 오면 싸워봐, 싸워봐 저이스가 1대1이 안 돼 피 너무 많아서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싸워봐야 이거, 탱크 없어서 안 돼요 싸워봐야, 싸워봐야 어, 뭐야, 어? 이거 그냥 걸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걸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걸면 될 것 같은데 야시오 미는데 왜 음, 이건 먹긴 먹었어 맞죠? 여기 그걸 갖다가 칼리 녹으면 상대방 연계 좋은 조합이 아 나 야수 오는 줄 알고 궁끼나 했거든 저기? 안 오네 딱 걸 때 궁 써야 돼요 형 핑크로 박지 누가 아직 막았다 Rw 박지 방금 에이 형 쫄지마 뱀는 거 아니지 그래 박아요 오케이 어디쑤 이거 땀 진짜 잘 걸었다 나이스 어우 진짜 좋아 한 두루 있으면 바로 박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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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는 거 기다려요 아유, 그렇지 봐요 뒤에들 봐요, W 아, 더! 이렇게, 그렇게, 오케이 뒤에들 봐요 오케이 와 나이스 라인 누가 드리고 오지? 라인 드리고 오지? 내가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게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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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고하나야 아 나이스 아 드디어 깼다 드디어 옆에 탈출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드디어 나이스 아 그래 연습 시작하자 아우 좋다 오케이 일단 악시 애매말 떨어져서 개이등이고 마이크 친거에요? 아직 몰라 나이스 나이스 연패 깼으니까 좋아 아 오케이 시작하자 악시야 아 맞아 맞아 나이스 아 지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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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